글로벌 IT 기업 애플이 영화에서나 보던 비전 프로를 출시하면서 확장 현실 시대가 빠르게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죠. 이를 건설 장비 교육에 쓰는 곳이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이 확장 현실 장비를 착용해보았더니 진짜로 실제 현장에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굴착기 운전대에 앉아 땅 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현장은 실제가 아닌 3D 시뮬레이션입니다.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동해야 하는 게 현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자가 굴착기 RC카 조종 때도 잡아봤는데 헤드셋까지 쓰자 마치 실제 장비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운전 도중 사고가 나도 모형인 만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어 교육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굉장히 다양한 동작을 시도해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교육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D 시뮬레이션이 운전 교육에 활용됐다면 메타버스 공간에선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기계 정비를 배웁니다. 지금 굴착기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엔진오일 필터를 교체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해체했습니다. 자동차와 농기계 운전 교육에서도 안전과 효율을 앞세운 가상 확장 현실 장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가상 현실 장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사용법을 환경 제약 없이 안전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가상 확장 현실이 급속히 발전해 현실과 유사해지면서 이를 적용하는 분야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